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에 없던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해 기술인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충남지역의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성과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직업교육을 위한 노력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나학교 장학관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충남교육청이 지금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직업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2021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 5개 지구 시작으로 23년 12개 지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직업계고, 그 다음에 기업, 대학이 협력해서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습, 현장시습, 취업, 후학습, 지역정차까지 한 단계로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2021년 천안지구를 시작으로 2023년 당진지구가 지정되었는데요. 천안지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미래자동차 산업 분야의 개설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당진지구는 전략산업인 철강, 에너지 분야 개설인재 양성을 위해 각각 천안시, 당진시와 우리 교육청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네. 그 의미로를 보면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산업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에는 한계점을 보였는데요. 네.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취업선도조사에 의하면 직업계고 학생 중 79%가 지역 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고, 지역산업체는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체형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교육 지원체제가 필요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직업교육혁신지구가 대두된 겁니다. 네.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취업하고 싶은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학생과 기업이 만족하는 인력 양성 채용 생태계를 조성으로써 건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직업계고 육성과 지역 소멸을 막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지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 올해, 2년간 천안지구와 당진지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충남교육청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전국의 많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업계고 혁신지구를 통해 새로운 직업계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장기성장 프로젝트, 다시 말해 꿈직창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직업계고 혁신지구와 다른 지구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학교, 교육청, 대학,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 교육, 취업 지원, 취업 후 유지, 일학습 병행 같은 후학습 지원 등은 모두 직업계고와 교육청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육 위에도 취업처 발굴이라든지 기업체 점검 등의 업무로 교육에 전념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는 학교 교육에 전념하고 취업 또는 후학습, 지역 정착 지원은 대학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새로운 직업계고의 모델이 될 것으로 교육부와 타시더 교육청 기대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 일부 학생에게 적용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앞으로 모든 지역의 직업계에 적용해 나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 후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2021년부터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은 대학교가 운영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무 기초 심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체가 지자체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채용을 약정하고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직무 교육을 대학교의 강사진과 기자재를 활용하여 12에서 16주간 실시하게 되는데요. 매년 60명 전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입학 당시 선택한 전공과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주거 안정 및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비롯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 동아리 운영 지원, 중학생 대상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한 직업교육 한마당 운영,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 정착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이 선호하는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혁신지구는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은 현재 직업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고요. 직업혁신지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혁신지구 모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현장 직무 교육에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혁신지구를 통해 미리 교육을 받고 기업에 출근함으로써 기업 적응도가 높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자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청년 정책으로 지역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도 앞으로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새로운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정착 지원과 후학습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한계점이 있고 또 법률 지원 미흡과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해도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 직업계획혁신지구는 어떻게 운영될지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도 직업계획혁신지구는 계속 운영할 예정인데요. 올해 직업계획혁신지구는 3년이 경과해서 지난 3년간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을 학교 속으로 스며들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려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아는 기업은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업 진로를 결정하는데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적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 기업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와 직업계고의 학생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서울대 또는 지역의 공주대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겁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대학 등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도하고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네 사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직업 교육도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 같은데 현재 충남 지역의 직업 교육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육청은 어떤 지역보다 지역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맞는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개편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결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산 스마트 팩토리 마이스 고등학교, 충남 드론 항공구, 케이팝 고등학교 등 새로운 분야의 학교를 만들어 왔고요. AI 빅데이터과, 반려동물과 등 새로운 학과들도 만들어 중학교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 등 5개 드론 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포함하여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함께 교사들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반도체 마이스 고등학교 지정받아 2025년에 충남 반도체 마이스 고등학교가 개교육이 될 예정인데요. 충남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역 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전국 최고의 직업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직업 교육은 지역 사회에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역 직업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직업 교육은 저출생 시대에 지역 소멸을 막는 데 대안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직업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함께하는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 특성화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직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직업 교육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상황을 살펴보면 44% 학생이 진학을 하고 있고 30%가 취업을 26%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취업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해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직업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직업 교육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직업 교육 졸업 후에 대부분 산업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후 졸업생들의 진로가 좀 궁금한데요. 네, 직업 교육 교육 목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을 갖춘 직업인 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산업계로 바로 진입하는 이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후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취업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로 해외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현장 학습과 양질의 취업을 위한 공기업, 공공기관반 또는 공무원반 등 학생 진로 맞춤형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 현장 학습의 경우는 60명의 학생이 호주와 독일에 나가서 36명이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에 있고요. 또한 올해 국가직, 집안직 공무원 시험에서 39명의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지역 직업계고 학생 39명이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는데 이것도 좀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공직사회의 진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전이 그간 학력이 기준이 된 사회에서 능력이 기준이 된 사회로 변화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대학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력이 기업의 채용 기준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학력 중심 사회가 갖는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학력이 아닌 능력이 기준이 되는 사회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충남지역의 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좀 발전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좀 이어가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교육청은 직업교육 발전 후에 2019년 직업계고 재구조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한 투자와 변화를 통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예전보다는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이고 감소에 따른 직업계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직은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경우 일반고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는 아직 직업계고의 직업계 우수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직업계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환경개선, 홍보를 통해 직업계 교육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지역소멸방지와 지역산업 발전의 큰 맥락에서 직업계획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직업계획의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직업계획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랫동안 많은 교육 프로그램 실천으로 해외 취업, 우수 일자리 취업, 공무원 취업, 재직자 전용 등 후학습에 대한 대학 교육 등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민의 대다수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사례가 확대되거나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같은 직업계획을 하는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계획의 필요성과 우수성에 대해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지역언론, 지자체와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학기 시작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직업계획과 관련해서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도 있을까요? 네, 올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사회, 지역기업과 함께는 직업계획 시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올해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또는 지역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기업, 특성화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말하는데요. 올해는 산업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 육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충남 직업계고의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직업교육 모델 개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직업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현장학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도와 학생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를 위한 취업 진로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이 직업계고 학과 교육과정이나 직업교육 관련 정보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한 계획도 있을까요? 네,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과 기회를 주는 것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부터 직업계고 체험 119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업계고 체험 119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선택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교과의 수업 혁신,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주요 골자로 고등학교 1학년 1월 동안 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전국 최초의 취업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 119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고요. 체험 119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그 다음 기업,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직업 진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관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직업계고를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고등학생의 20%가 현재 직업교육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 성실한 학생들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행복한 직업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적 삶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가 이런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역민들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 관심을 가지고 또 더불어 적극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자체로 배웠던 지역사회도 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보다 많은 지원책을,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육청도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남교육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지역의 직업교육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 갖고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